안녕하세요. MNK 기업 폴황입니다. 현재 미국 전기 스타트업 회사 중에서요. 비교적 양산이 발빠른 브랜드가 있죠. 바로 루시드와 리비안인데요. 럭셔리 세단에 집중된 루시드와 달리 리비안은 시작부터 픽업 트럭과 SUV를 내세우면서 미국 소비자들의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리비안은 지난 2018년 LA 오토쇼을 통해서요. SUV 모델인 R1S와 픽업 트럭 R1T를 공개했고요. 이후로 양산까지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는 브랜드입니다. 리비안은 미시건주와 함께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얼바인, 산호세, 칼슨 등의 다양한 목적을 둔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특히 남가주 얼바인시에 자리한 리비안은요. 배터리와 전기 하드웨어와 자동차 컨트롤 소프트웨어에 집중하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하네요. 이 때문에 요즘 얼바인시를 중심으로 이웃한 라구나 비치나 주변 도시에서 리비안 시험용 차량의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이번에 제가 아주 우연히 픽업 트럭 R1T를 만나게 돼서 이렇게 영상에 담아봅니다. R1T는 리비안의 스케이트보드 플랫폼 위에 만들어진 픽업 트럭입니다. 리비안의 플랫폼은 무게중심이 굉장히 낮고요. 배터리 팩과 모터, 서스펜션 등이 하나로 구성된 플랫폼으로 현재까지 알려진 바르는 완성도가 비교적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R1T는 론칭 당시에 300마일 이상 주행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2022년 1월에는 400마일 이상 주행 모델도 공개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쿼드모터를 갖추고 있고요. 타이어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시속 0부터 60마일 가속을 3초대로 끊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토잉은 최대 1만 1천 파운드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R1T는 미국 내 터프한 길을 달면서 여러가지 시험 주생을 많이 했고요. 작년에 레벨 랠리에 출전하면서 지금 그 성능을 상당 부분 소비자들에게 입증하기도 했습니다. 트럭 내부는 4G 인터넷이 가능하고요. 리비안 엘레베이션 오디오 시스템과 비건 레더 시트, 파노라맥 루프 등을 갖추고 있고요. 트럭 배드는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테일 게이트를 내리면 최대 83.8인치까지 길이를 활용할 수 있고요. 테일 게이트 닫게 되면 54인치 길이의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또 트럭 배드 아래에는 스페어 타이어 공간과 함께 두 개의 110V 아웃렛을 갖추고 있어서 캠핑이나 야외활동 시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R1T의 가장 큰 매력은 바로 기어 터널이라고 불리는 저장 공간인데요. 리비안의 자랑인 캠프 키친을 보관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기어 터널 쪽에 들어가는 이런 이동용 부엌을 설치할 경우에 캠핑이나 피크닉에서 굉장히 용이하게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전기차의 자랑인 자율주행의 경우는요. 드라이버 플러스라는 기술을 통해서 레벨 3에 해당하는 자율주행 기술을 선보입니다. 여기에는 11개의 카메라와 12개의 울트라 소닉 센서 그 다음에 4개의 코너 레이더 그리고 1개의 전방 레이더 등으로 구성됩니다. 리비안 R1T는요. 길이 넓이 높이가 각각 218, 82, 72인치이고요. 윌바이스는 135인치입니다. 포드 신형 F-150 트럭과 비교를 해보면 길이가 대충 F-150가 209인치에서 너비가 80인치 그 다음에 높이가 78인치쯤 되니까요. 이거는 배드 사이즈랑 좀 다를 수 있고요. 리비안 트럭 사이즈가 결코 작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비안 R1T는요. 론치 에디션, 어드벤처, 익스플로러 트림이 있고요. 론치 에디션은 오는 6월부터 고객 인도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어드벤처와 익스플로러 트림은요. 2022년 1월부터 고객 인도라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현재 리비안 웹사이트를 통해서 예약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참 이번에 R1T를 목격하면서 운 좋게 SUV 모델인 R1S도 만났는데요. 기본적으로 같은 베이스의 승객주만 다른 모델로 트림 구성과 이름도 같지만 가격이 SUV가 조금 더 비쌉니다. 론치 에디션은 오늘 8월 고객 인도 예정이고요. 나머지는 트럭과 같이 2022년 1월부터 고객 인도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SUV는 트럭보다 윌베에서 짧습니다. 너비와 높이는 같은 수치로 나오고요. 개인적으로는 트럭보다 SUV 모델이 끌리기도 하지만 요즘 전기 픽업 트럭이 워낙 대세다 보니까 R1T가 아마 볼륨 모델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M&K 기업 폴 황이었고요. 앞으로도 도로에서 이런 멋진 모델들을 만나면 제가 신속하게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도 부탁드려요. 여러분 안녕!